과음한 후라도 성인 4명 중 1명은 숙취로 고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킬 대학교 술숙치연구진이 최근 음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음 이후 23%의 사람들이 숙취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진은 숙취를 겪지 않은 사람들의 80%가 자신만의 음주속도에 맞게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.1%를 넘지 않았다며 숙취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음주속도에 맞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과음을 하더라도 숙취에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연구진은 또 같은 양의 술을 먹은 이후라도 20세가 60세보다 7배 더 많이 숙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젊을수록 자신의 주량을 잘 알지 못하고 술을 빠르게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